여러분! 스트레이키즈가 2022년 K-CAMP 대상을 탔습니다! 이곳은 지금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크리스씨, 대상을 지상하는 기분을 온몸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죠. 아, 네. 온몸으로 계약하게 표현한다면 아, 오늘의 기분이 최고예요! 네, 우리 최고인 우리 크리스씨. 이번엔 키밖에 안 재주가 있는 신주의 킹, 민호씨에게 부탁 하나 드릴게요. K-CAMP 대상을 탔 스트레이키즈가 STAY와 만났을 때의 시그널을 대표죠 어떤 텀보다 더 좋은가요? 아, 딱 만났다! 그러면은? 이런 프로그램 있지 않나요? 오~~~ 이 위기까지 가야해! 네! appropriate! leri판에서 만드는 킹받게 우리 리눈은 instead 이런 포즈도 똑같이 해주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킹 받는 스트레이키즈였습니다! 안녕~! 하아괴νη 일어났어요~! Stay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